공학박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윤녀길 박사님이신데요 육사 20기고 그 다음에 조지아택에서 공학박사를 하시고 또 한때는 대우그룹 부사장으로 계시고 오늘은 선거부정에서 특히 전자개표기의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가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소위 전자개표기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거부정문제 보시면서 쭉 그런 문제들 관심있게 보았습니까 어떻던가 이번에 문제가 그런데 처음에 전자개표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정전자개표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부정하다가 이제 시점말로 간이 좀 커져만이죠 그래서 왕창 바꿔치리라 하고 야단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투표하나만 하고 이 나라 있으나만 합니다 이건 공산주의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민주주의로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국민이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실제 그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처음부터 부정전자개표기이기 때문에 초대학했다 안 했다는 별로 뜻이 없다 이것은 부정전자개표기이기 때문에 이거로 개표된 숫자는 그 숫자 자체가 무효다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아예 공학을 하신 입장에서는 그냥 앞에다 그냥 행용사를 붙여버리는 거네요 부정전자개표기 그렇죠 부정전자개표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죠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숫자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당혹스럽게 받아질 것 같은데 좀 차근차근 풀어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이 전자개표기 부정대표가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왔는가 하는 것을 일단 서론 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정권의 교체 없이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 안되게 되죠 국회의 몇 명 바뀐다 뭐 여기에서 부정이 나왔다 이거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야가 여야가 사실 좌파다 우파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것은 뜻이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내 나라를 심지어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주 세력은 지금 문재인 거기에 핵심 세력은 이게 김대중으로부터 연휴 김대중 후예들 김대중 패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후예들이 지금 민주당이 돼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삼 후예들 이 사람들이 야당으로서 민통당 수구 세력으로 이렇게 보수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옛날을 알고 봐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둘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두 개 합작해서 민주당 민주당 이름은 이제 오래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라는 그 명칭 하에 김대중하고 김명삼이 합해서 이걸 야당으로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인데 하나는 선거를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는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심증이 아닌 그것은 이제 다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된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기술자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개표 두 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공학 박사를 언제 받으신 겁니까? 조지아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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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년에 받았습니다 그 71년에 학위를 받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런 공학자 눈에서는 일단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하시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 그래야 보시는 분들이 더 확실하게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선관님과 시연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천 뭐 한 4, 5년 뭐 이때였습니다 그때 시연을 해서 김용희 당시 전작의 벽이 무슨 단장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김용희 씨 김용희라고 그다음에 김신행, 이부열 이 사람들이 거기 실무 과장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은 김신행과 김용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질문했을 때 다 인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이 사람들이 이것을 쓸 때 목표가 뭐라고 조작을 했는가 하면 이것을 쓰면 예산이 전략되고 시간이 전략된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오! 그건 좋은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지수자가 들었으면 어! 아니죠 내가 내가 처음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시청 앞에서 노무현 때 우파들이 대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선고를 제가 투표를 못했어요 제가 해외연화가 있었기 때문에 서 있는데 대문을 하고 서 있는데 이재진이라고 부산 치과 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조인데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자개표를 조작했습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실다방 어디서 뭐 합니다 하래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전자개표를 개표 투표를 해 그건 처음부터 조작이죠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걸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소프트웨어를 다 한 사람인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선관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사람 진신의 김용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인증을 받았느냐 기술인증을 받았느냐 기술기관으로부터 공인기술기관 다시 말해서 카이스라든가 키스라든가 표준석 이런데 이제 통계학이 있어야 됩니다 통계학연구소와 통계학연구소와 전사는 한 마디이면 되니까 이런 데서 받았느냐 그랬더니 김신의 기술인증을 받았느냐 그렇죠 그게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죠 이건 이거 한 마디로 그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계실 때니까 한 2003년 4년 정도 그렇죠 그때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렇죠 당신들 기술인증 받았느냐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한 4년 5년 한 1년 후를 겁니다 예예 뭔가 하면 자기들이 말이 많으니까 다 와라 우리가 저 저 뭐죠 저 저 저 저 뭐야 시연회를 하겠다 이제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그게 2002년도에 지금의 조혜주 상임위원이 과장일 당시에 전자개피가 처음에 도입됐는데 네 그 다음엔 아마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시연회가 얼추 2004년이나 5년 정도 있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이 김신영, 김용희 두 명이 나왔어요 김신영은 기획과장이었고 김용희 씨는 전자추진 선거 투표 추진 뭐 이런 위원장으로 있었어요 네 아마 국장급 정도 됐을는지 모르죠 근데 이 김신영 씨가 이제 사회를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질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보면 이제 뭐 부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인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주요 장비니까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주요 장비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해외에서 사온 거라면 그쪽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아 어디서 기술인증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울었다 그렇게 아 우린 저 내가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행정직입니다 거기서부터 부정으로 난 거예요 저는 행정직입니다 여기 한털 시스템이 이 시스템 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한털 시스템 네 한털 시스템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나를 봐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키가 다른 거 많지만 정확도와 신뢰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정확도와 신뢰도의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도와 신뢰도의 단어의 뜻을 한털 관계자가 모르더라 모르는 거였죠 기술적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해서 가만히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이 김신영 씨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이 기술적인 것은 이부열 과장이라고 기술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 내가 그 배양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우선 이 사람은 김신영 실무 과장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실무 기획 과장이니까 이 사람은 안 했다는 증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업체가 했다니까 포인트 됐죠 하나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4년이나 5년 무렵에 시연회를 할 때 기술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걸 기획 과장이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나는 모르고 여기서 다 했습니다 한털 시스템 지금도 지금 한털 시스템 네 그럴 거예요 왜냐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부정이 탈환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아마 직원들도 여기에 관련된 컴퓨터 직원들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이부열 과장을 만나서 물어봤습니까 이부열 과장은 전화를 통했어요 전화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저도 저도 행정직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직원 중에 그 상황에서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에서는 기술팀이 없었어요 기술팀이 네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스템 쪽에다 한털 시스템에다 인계를 한 후에 만들어 달라고 그럼 기본적으로 한털 시스템에다 그냥 도급을 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인정 개념도 모르고 네 정확도도 모르고 신뢰도 모르고 네 그걸 하려면 이제 내가 재원을 줘야 돼요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재원을 재원을 좀 다오 했더니 이제 나에게 전화로 보내왔어요 웃기는 아무것도 없어 정확도, 신뢰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련본 아, 일련본을 넣게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일련본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 전략되고 이런 건 일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키는 뭐였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전자개편을 왜 쓰느냐 하는 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전략한다 시간 단축한다 따라서 심사 직계 문은 필요 없는 거다 이거죠 어, 그럼 좋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작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 얼마든지 프로그램 조작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자의를 양심을 믿어라 이겁니다 아, 공무원이 왜 조작합니까 그럼 그때 이야기한 거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네요 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이 나와서 우리를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영창들 검사판사도 잡혀서 영창이 들어갔는데 한 번 그따위 소리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재판정에서 내가 그래 공교를 했죠 아니, 검사판사 공무원들이 부정으로 해서 다 영창이 들어갔다 나오고 난리 치는데 공무원이 부정을 안 그 당시도 믿으라는 이야기네요 예 예 그럼 그때는 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현직이 뭐였습니까 제가요? 2004년 5년부터 아, 그땐 제가 은퇴하는 답이죠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아 예리하시네요 아주 핵심을 물은 거네요 당신들이 인정받았냐 지금도 소스코드 공개하라 소스코드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라 받았는가 이런 걸 거론하지만 근데 소스코드 그럼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돼요 정확도와 신뢰도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신사직계부도 이거 없어야 됩니다 이거 이게 언제 발표가 되냐면 국정감사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직계 여부가 생략이 돼야 인력이 줄고 시간이 절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작 가능성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조작 전산 면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안 줬고 어떻게 해달라고 재원을 줘야 돼 안 줬어요 그럼 이제 재원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네 재원을 뭘 줘야 됩니까 이제 이 사람들 기준에 의하면 그리고 내가 통계학적 이걸 한다면 우선 전산이니까 조작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질문해야 돼요 이걸 증명해야 돼요 근데 이건 아무도 안 해요 아 그건 믿어라 이거죠 우리를 믿어라 그 다음에 정확도 신뢰도를 줘야 돼 신뢰 근데 정확도 신뢰도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설명 드리면 이겁니다 정확도라 하면은 100만장 중에 5장의 오차가 있으면은 그게 정확도죠 100만장 중 5표가 틀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시험을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신뢰도는 아주 작겠죠 정확도는 100만장 중에 5표인데 내가 쉬운 말을 하겠습니다 5표인데 신뢰도는 신뢰도는 아주 없죠 통상 전자 개편인 신뢰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럼 통상 정밀무기라고 하면은 신뢰도 90%를 요구합니다 90% 근데 이제 군 장비라든가 이런거 할 땐 군 장비가 그렇게 정화하지 않아 돼요 포탄막 때리는 걸 정화하지 않아 근데 그때도 90%를 줘입니다 신뢰도 90% 그러면 이제 대충 다는 아니지만 이건 통계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통상 통상 우리가 이제 포탄미 갈 때 20번을 포를 때립니다 20번 아니 20번 세트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합도 안에 다 들어오면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들어오면은 신뢰도 90%에 종합도 99%다 뭐 이렇게 나오죠 20개를 세트를 때리면 그게 다 통계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게 90%의 정확도가 예를 들면 그러면 근데 아 우리는 신뢰도가 100%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열릴 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무식한 소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뢰도가 100%가 되려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시험을 해서 계속 그 정확도가 맞아도 그래도 99.9999는 되지만 100%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도 되는 거 그렇죠? 제가 말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무슨 뭐 이거 이제 이 신시간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관계 또 이것이 오퍼레이션 템프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지금 쓰려고 하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대충 실내 해상기가 20도로 넘겠죠 20도로부터 뭐 한 35도 40도씩 넘어가면 일 안 하겠죠 그 정도에서 오퍼레이션 테스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시험 근데 거기에 딱 하나 나와요 저장 시험을 40도씨에서 한다 어떻게 한다는 말도 누구한테 누구 걸 보고 베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장비 아는데 내용은 모르면서 그게 써 있어요 내가 물으면 기술관이 아 저는 모릅니다 제가 행정직이 돼서 그냥 보고 하십시오 그럴 대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린 겁니다 거기 없는 건 없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는 일련번호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죠 일련번호도 안 넣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요구사항에 재원에는 일련번호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안 넣었어요 안 넣었고 자기도 안 넣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왜 당신들하고 합의를 합니까 나는 이것은 김용희씨가 하는 말입니다 김용희씨 총체적으로 김용희씨가 나는 한나라당하고만 합의하면 됩니다 네 치지 마세요 네 네 한나라당하고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 국장이 선거국장이 이 사람이 전자선거추진위원단장 단장인데 단장인데 한나라당하고만 합의하면 된다고 네 우리는 한나라당하고만 합의하면 됐지 시민단체하고 합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김영상 김대중 그러니까 동맹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잠깐 헤어졌다가 하나는 정권 잡고 하나는 야당이 됐는데 언제든지 둘이 협조를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나중에 사상도 네 자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통계학적 이행 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신뢰도와 정확도를 알아야 통계학적 이행 규정이 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백만 표다 다섯 장의 에러가 나왔어요 표준편차라든가 등등 해서 그러면 이거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면 만약 다른 것이 다 옳다고 봤을 때 이거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자동적으로 소수 개표를 한다든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다섯 배 미만이니까 그러나 통상 다섯 정확도의 세 배 내지 네 배 세 배 정도 줍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선거 담당이라면 전자 개표기 선거는 더 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배 내지 다섯 배 표준편차 또는 평균편차의 네 배 내지 다섯 배를 주고 그 안에서 당락이 결정되면 지혜 검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듣지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 기술자가 그 사람들 한트 시스템 대표예요 또 자기 팀에도 뭐 연구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대표 두 명이 남자가 나와 있고 근데 이 사람 중에 내가 하는 말을 기술적으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한나라당이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련번호는 왜 필요한가 하면 바꿔치기 할 때 문제가 돼요 바꿔치기 한 다음에 내가 바꿔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일련번호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컴퓨터에 이게 다 찍히니까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련번호가 무슨 QR이다 무슨 막대표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 투표 개표 및 투표를 하면 아주 쉽게 아주 무식한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슨 QR코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계세요 막대표가 쭉쭉쭉 되는 거 숫자하고 관련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거 자기들만 자기들만 알겠다 이거죠 자기들만 자기들만 알겠다 벌써 그 목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자개혁 표기에 대한 결론은 기술적인 결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결론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뭐냐면 전자개혁 표기에 우리가 사용되는 전자개혁 표기에 표시된 숫자 자체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논리에 의해서 무효다 그 숫자 자체가 무효다 이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 전자 따라서 통계처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되지 않은 지금까지 전자개혁 표기 즉 소프트웨어를 쓴 전자개혁 표기로 선출된 모든 공직자는 다 무효다 이런 말하면 또 저한테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면은 기술적인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친구인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다 은퇴하고 뭐 나오나 야 너 그거 진짜야? 아니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해 내가 다 검토한 건데 그렇다면 법 이전의 문제다 이건 법에 올라올 수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다 이거죠 이건 법에 올라올 수도 없는 거다 이거죠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로 어떻게 법적으로 된다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인데 법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다 하면 됩니까 예 그럼 제가 이제 너무나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민유님이 지금 댓글에다가 한나라당 역시 미통당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이 미통당과 한교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윤혁일 박사님이 젊은 날 조지아 택에서 또 박사학위를 그때는 학위를 어느 분야에서 학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 난 베스트하는 석사는 이제 화공과 석사학위를 받고 우리 기준 나오면 화공학 박사죠 그런데 거기서는 화공학이라고 안 하고 그냥 공학박사라고 공학박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승망 박사도 철학 박사인지는 모르지만 phd라는 게 철학 아닌 철학 아닌 그런 뜻이 아니고 박사면 데이드리네이션을 안 붙여요 석사까지는 화공과다 기계과다 이렇게 붙지만 박사학위부터는 그게 없이 그냥 phd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도로서 오랜 그런 뭐 국방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또 대우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신 모든 경험을 다 이렇게 종합하면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총결론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길을 기울여 이게 너무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공학자 입장에서 내린 결론은 전자개표기로 표시된 숫자 자체는 무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동계 처리가 되지 않은 지금까지 전자개표기 가로열고 소프트웨어로 선출된 모든 공직자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개표기는 안 된다 그렇죠 프로그래머가 만대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큰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가 2002년도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2002년도에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지담 씨라는 대법관이시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실무를 총지휘하신 분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질적인 1인자인 조회주 상임위원입니다 그 당시 선거 과장으로서 전자개표기 도입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것을 아마 지방선거에 도입해가지고 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작동이나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연회 그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해명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 시연회 장소장에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가 하니까 윤여길 박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틀리면 저한테 브레이크를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참석했을 때 그때 김신영이라는 기획과장님이 참석하셨고 김용이라는 국장님이 참석하셨고 또 이부열이라는 과장님이 참석하셨고 이부열은 참석 안 했습니다 아 맞습니까? 김신영이 참가했는데 이부열은 나중에 전화통화했어요 김신영 과장한테 묻습니다 당신들이 사용한 전자개표계 소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느냐 시스템을 인정받았느냐 시스템을 인정받았느냐 그러니까 김신영 과장 되시는 분이 나는 잘 모르고 기술적인 분은 모르고 나는 행정 분야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부열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이부열 과장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한틀 시스템 한틀 시스템 지금 이번에 21대 총선에서도 총 시스템을 담당한 한틀 시스템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틀 시스템에 관계지 않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 조금 더 설명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더라 네 그 이야기이신 겁니다 이 사람은 뭘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도와 신뢰도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정확도와 신뢰도 개념을 그 당시 전혀 모든 그게 2004년 2005년인데 아마 2004년이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자개표기를 더 확대가 사용한 것이 일단 중지가 된 겁니다 대선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계속 사용했어요? 아 보조자료로 그렇게 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나온 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해요 했다고 실제적으로 시간상으로 봐서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전자개표로 표시된 숫자 자체는 무효다 공학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네 소프트웨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수개표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나 독일이 다 위헌 판결을 내려가지고 일체 전자개표를 사용할 수 없다 선진국은 고사하고 공고 필리핀 그 다음에 이라크 뭐 테니아 이런 데서도 우리 거 갖다 팔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 근데 안 됐죠 나 사고가 났어요 콩고에서 사고가 났을 거예요 콩고가 사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대요 그건 많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김용희 씨가 그때 뭐 어떻게 됐는지 해임이 되고 그만두고 또 다른 걸 하고 뭐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돈을 무뎌졌는지 안 무뎌졌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와서 난리 쳤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혜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개표기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윤 박사님 윤혁일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오랜 경험을 해서 오늘 토요일인데 화닥들이 나셔서 바로 전화를 때려서 내가 그냥 실방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자체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마추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공학들 일을 해오면서 그거 자체가 안 된다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 그게 안 된다 전자개표기에 뭐가 들어가고 통신이 들어가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아예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연대에 무슨 정치적 의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이런 기계를 써서 앞으로도 선거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거 딱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그럼요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지난번에 핵무기를 설명하니까 뭐라고 보험구역 하는가 하면 아 화공과 한 사람이 무슨 핵무기를 합니까 이 핵무기는 물리학 한 사람은 설계하고 화공과 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왜 또 이렇게 말해 내가 다행히 부전공을 수학을 택했어요 박사학 과정에 부전공을 해야 돼요 그때 통계학과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런 것처럼 이거 하려고 했던 것처럼 분석하려고 그때 예상이 늦은 것처럼 내가 통계학과 전산학을 추가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박사임학교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거 경험 없으면 못해요 연구소에서 장비 고급 장비 무기 연구 개발할 때 반드시 통계 처리를 하는데 그때 정확도, 신뢰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표준편 이것의 몇 배를 더 줘요 예를 들어 비행기가 폭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팬이 올라가서 터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파팬 올라가서 맞으면 떨어지죠 휴얼탱크 해소라면 그래서 비행기 얼마 이하로는 떠서는 안 된다고 높여줘요 그때 통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결단코 맞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전혀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폭격을 할 수가 없죠 요사위하고 가이덴스가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러니까 낮춰요 800m 하면 800m 딱 낮춰요 이것을 뭘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자 표준 및 표준 평균편차를 몇 배를 줄 거냐 맞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정당선에서 통계약이 엄청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통계약이 없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통계약을 무시하고 지금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야당은 통계 처리 자기가 통계 분석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말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미리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 참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 던져요 네 네 이제 젊은 날 통계약도 하시고 수학도 하시고 네 전산도 하시고 하궁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선거가 딱 치러져가지고 선거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이제 우한계리라고 젊은 애들이 있는데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막 그래프를 막 띄웠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인지한 거는 4월 23일이거든요 네 몇 년도 그러니까 2020년 4월 15일 종선이 실시가 된 다음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4월 16일 날 첫 번째 영상이 뜨더라고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공병호 tv를 통해 방송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들기 시작한 것이 4월 23일인데 네 4월 22일 그런데 윤 박사님은 그 언제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이 전자계획 부정에 대해서 아니 이게 이번에 이번 선거가 아 이번 선거 때는 이게 제가 한국에 있지 않고 우리 딸이 저 해외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추울 때마다 내가 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는지 모르고 유튜브에 뜨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래도 뜻없는 짓을 한다 이거죠 아니 기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부정인데 왜 이걸 갖고 자꾸 따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틀리면 예스 따질 필요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한 말이 맞으면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부정을 안 했어도 조작을 안 했어도 무효다 이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 없죠 제가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윤혁일 박사님은 아주 너무나 단호하네요 그게 먼 거 하니까 그냥 전자개표기 자체를 쓰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뭐 증거도 필요 없고 그 시스템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부정하고 이꼴이다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통계를 보셨죠 네 통계를 보고는 통계학을 한 사람 입장이 어땠습니까 아니 통계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네 자기 재원에 나온 데이터가 재원에 데이터가 없었는데 뭐하고 비교합니까 아 재원에 야 우리 뭐 한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면서 황교안 씨가 당대표회에 올 때 그때 이제 김진태 씨하고 오세훈 씨하고 황교안 씨 3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미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진대 씨를 옹호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결사반대하고 아는 사람들일 거에요. 결사반대하고 그래서 내가 그 문헌들을 쫙 추적하면서 아 이게 참 뭔가 영어로 삼싱롱하구나 그래서 그 관련된 분야를 잘 아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나 유사한 게 아니고 그냥 꼭 같네요. 그러니까 윤 박사님은 그냥 그거 자체가 맡길 때 자체가 이미 뭐 안 된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황경왕이 자기가 되려고 맡기는 거 내가 그때까지 한 게 있었어요. 아 이건 뭐 분암 안 하다 이거죠. 황경왕이 간다. 내가 뽑아달라고 맡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황경왕이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도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술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론이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테러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전작의 표기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또는 정확한 내용은 아무튼 이상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려면 내가 기술기관에 어떤 기술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던가 기술기관에서 이거 써도 좋다고 한다. 이유는 뭐뭐다. 이렇게 말해야지. 한 마디 해요. 이건 뭐 예를 들어 한 마디 말해서 써도 좋은 거다. 이거죠.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선거할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떤 면에서 그때 아직 선거 전입니까 권한대행이니까 심하게 말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 선거할 때도 아닌데. 한참 촌불시위할 때인데. 권한대행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인해 주시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또 계속 나가시죠. 그러면 정치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정치계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나라를 발전시킨 결정적인 핵심 요소는 저는 이거로 봅니다.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그 정치인을 싹쓸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와서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그 지금까지 정치인은 한 명도 썼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물이 들었어요. 물이. 물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극우대우를 했죠. 아 그거 아니라 아주 우대를 했죠. 과학기술자한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은 뭐 박정희 대통령을 무슨 뭐 칠입하다 뭐 백선입장군도 칠입하라고 그러는데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모를. 이 사람들은 주로 일본 상환학교도 나오고 했지만 주로 만주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만주는 누굽니까? 중국 장계수 군대가 있을 때였지만 나는 중국은 우리의 제1적입니다. 외국으로서. 물론 북한이 적이겠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은 우리를 천년간 피를 빨아먹었어요. 여자들을 뽑아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데 6.25 때 남북 통일 1보 직전에 우리를 쳐들어서 우리 군을 공개에서 다 죽이고 통일을 방해한 자데입니다. 이거 제1적입니다. 이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우리 일본군에서 싸우긴 싸웠지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럼 그렇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과학기술을 이 사람은 이 양반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문화에서 살고 일본 육군사항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식 사고방식이 가진 거예요 뭐냐 일본식 사고방식이 제일은 애국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조정사한테 공군조정사한테 감히 가져요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다 달아날 거예요 비민주적이라고 어떤 데 가서 뭐 하겠죠 그런 애국심이 강했고 일본 사람들이 국민은 나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국민은 정의감이 우리보다 많아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룸메이트 중에 하나가 일본아이가 있었어요 클래스메이트였고 또 룸메이트였고 걔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공명정대예요 그냥 나라끼리 할 때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일본이 무슨 무기를 만드는 거 있는데 우리도 거기서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열이 나더라고요 아니 중국 녀석이 떼놈이 뭘 만든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조항하에서 만들어야 되겠지 일본군은 지금 우리의 우군이에요 우군입니다 그리고 박재기 대통령을 교육시킨 우군이에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을 애국심이 나오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셔야 돼요 6.25 때 만약에 일본 출신 군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다고 끝났어요 왜? 그 당시에 김석원 장군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김석원 장군, 백선엽 장군, 그 다음에 아무튼 이게 다 일본 사관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제일 잘한 거예요 김석원 장군이 막아서 좀 늦어졌죠 원칙을 막아서 역시 일본 군 출신이에요 지금 근데 보세요 독일은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너무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화타 화해하고 우리 돈 주겠다는 거 안 맞잖아요 뭐 조금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받겠다고 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짓 아니에요 너 돈 내놔 그건 치사해서 그런 말 안 해요 조금 이제 선거로 약간 줄여 나가시죠 네 우리나라 이게 만약 재판이 나왔죠 좋아요 거기까지 내가 정부 예산을 준다 이것은 역사 기록으로 남겨라 이렇게 해야지 돈 내놓으라고 네 맞습니다 이건 10원짜리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인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아 이제 이걸 세계 2대 불가사 이거 참 재밌는 말이니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 이것은 백 박사로 백성상 박사라고 정치 정신 분석학자가 있어요 유명해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한 번 세미나를 하면서 세계 2개 불가사의가 있다 뭐가 불가사의가 있다 여러 개 불가사의는 많이 들었지만 2개 불가사의가 있다 그건 뭔지 몰랐어요 하나는 중국이 공산당을 한다는 거고 하나는 한국이 자본주의를 한다는 거다 중국은 태어날 때부터 장사꾼이 장사꾼이죠 태어날 때부터 장사꾼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가 되느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프다 이거죠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픈 사람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합니까? 조금 이렇게 선거로 좀 압축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네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김용희 이 친구가 나중에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과거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서 떠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건이 터져서 떠나요 막 그 사항을 해가지고 또 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한틀 시스템이나 뭐 이런 데서 바깥에 전자개폭을 수출해가지고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말썽이 생겼죠 김용희 씨라는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사무처장이나 뭐 이런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이제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됐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리핀에서는 제일 먼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걸 팔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필리핀이 상당히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원조도 했지만은 그리고 아주 수준이 낮아요 거기서도 야당이 그것을 거기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정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기술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기술기관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지 어떻게 셋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썼어요 못 썼어요 그리고 콩고 지난번에 말하자면 거기서는 팔아가고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제 선거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고 격분한 거기 직원인지 송관리 직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의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까지 와가지고 네 네 그런데 이 김용희 씨가 그 다음에 이걸 그만두고도 무슨 짓을 했는가 보니까 우리 국가 예산으로 우리 국가 예산 이건 내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쭉 봤어요 우리 국가 예산으로 들여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맞습니다 제가 좀 못 쓴 맞습니다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만드는 거 좋은데 우리가 100% 지원했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왜 우리가 100% 지원해 그걸 또 정부는 왜 허락합니까 100%를 우리나라가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모든 게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해야 할 야당 보수당은 거기를 도와주고 있고 다른 신인단체가 말하면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이상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럼 서로 서로가 그냥 얽히고 그냥 이렇게 한 거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애국단체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다른 거 생각하고 왜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여론조사 하는데 그거 고용해서 여론조사 하면 돼요 내가 봐도 여론조사 물론 내 주위에 뭐 다 보수 받으리겠지만은 고등학교 졸업생 우리 동네에서 한 10명 뭐예요 거기는 입에 거품 한 명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100%죠 또 다른 데 다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여론에는 항상 70%라고 하죠 제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1년 전 정도 됐어요 그 이제 통계 처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20 몇 프로까지 30% 미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통상 자기들 경험으로 1년 전에 30% 미만의 지지율을 가진 사람은 된 역사가 없다 역사까지는 안 된 일이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60% 70%만 지지율이 나오죠 그런 거 보고도 여론조사를 할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게 한털 시스템하고 관우정부라는 데 그런 내용도 네 관우정부는 소프트웨어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고 또 행방불만됐어요 이 친구가 사장이 그래서 말로는 캄보디아들이부터 달아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자수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다 믿을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 사람이 그걸 했고 행방불만문이 달아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털 시스템이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왜 삼성에 맡겨야죠 그런 건 그렇게 크다 큰 거 소프트웨어 뭐 시스템까지 들어가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 근데 그런 이름도 그것도 하자마자 그거 끝나고 나서 해산에서 없어졌어요 파산해서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게 뭐 이게 얽히고 슬켜가지고 국민들이 각성 안 하면 다음 선거도 뭐 자 제가 또 이제 그런 말 중에 내가 의심하던 말이 사실로 된 것에 대해서 참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국론단의 사장님이 이름이 뭐였던가 이 번에 보라고 하셨더라고요 이 양반이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김일성 장학걸로 하는 사람이 1800명이 된다 판사 검사 중에 그래서 지나가는 말을 어디서 들었겠지 톤다운 하셔가지고 아니 난 어디서 들은 걸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 조총련이 자기를 좌파받답니다 같은 편으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고등급 수폐 사는 사람이 1800명이 된다 그 말 듣고 그때는 아차 그때부터 내가 이거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증언을 세 번 했어요 재판부 증언을 그리고 한 번 땅굴 관계니까 빼고 이거 내가 솔선해서 내가 증언해 주겠다 해서 간 거예요 처음에 행정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신고부터 하자 이거 쓰지 말도록 기술적으로 못 쓴 거니까 근데 이 판사가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히 잘하셨는데요 이거 증언도 하셨는데 이거 진술서로 처리해도 되겠죠? 근데 내가 법에 잘 몰랐어요 진술서와 증언의 차이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나서 그거 그렇게 하시려 한 게 아니라고 이게 증언은 증언은 반드시 이 기록에 남게 되어있답니다 근데 진술서 밖에서 써온 진술서는 이게 판사가 무효화할 수 있답니다 왜? 밖에서 쓴 거기 때문에 누가 압력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믿지 않는 안 믿어도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효처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대법원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근데 그건 새빨다는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건 행정재판입니다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선거무효가 아닙니다 이건 이래 등등등 기술적으로 약점이 있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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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건의하는 거죠 행정재판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이쪽에서 당선 무효도 아니고 선거무효도 아니에요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는 그게 대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 뭐 또 대법원에서 장난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도 안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였는가 하면 이... 이 때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증언을 요구했었는데 증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아까 말한 참 기차한 말을 한 거죠 검사라는 친구가 처음에 뭐 이제 하고 내가 증언을 하고 나니까 판사는 열심히 듣는다 내 말을 그리고 질문하는 거 보니까 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검사는 할 말이 없죠 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중앙선관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내가 증언하여서 갔어요 그날 갑자기 중지가 됐어요 왜? 판사는 몰라요 하는 짓을 보니까 연기된 걸 판사는 계속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걸 우리 앞 재판을 길게 끌고 나가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우리 변호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세상에 변호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깜빡 잊었댑니다 변호사가 자기 변론인 오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깜빡하고 어디 갔다 고의적으로 송관이 지시에서 변호사는 깜짝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판사나 이런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게 사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살짝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그 판사라는 사람이 아 검사라는 사람이 판사는 열심히 듣고 이해하는 것 같았고 검사는 이해해도 뜻은 없어요 사실은 아주 검사는 그 공무원이 왜 부정합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김용삼 대통령 폐거리 후예들과 김대통 대통령 후예들이 합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판사 검사까지 합해서 하는데 절서 안 되겠다 이게 되면 내가 다섯 손가락으로 장을 드리죠 힘에 의하지 않아요 힘에 의하지 않아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제 참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한 번 이제 좀 지금도 정리해 주셨지만 한 번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한 번 이렇게 아까 전자개표 표시된 부분하고 핵심만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 딱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 하시죠 제일 첫 번째는 아무튼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뭐가 됐든 안 된다 하는 거죠 첫째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시험해도 그 시험은 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그게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고 이런 게 떠나가 그거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로 표시된 숫자는 무효다 하는 거죠 전자개표기가 생산해낸 모든 종류의 숫자는 다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 기술적으로 무효예요 기술적으로 무효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무효이죠 기술적으로 무효는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이야기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려운 것은 절대 안 돼 내가 지금 생각으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가 바꿔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판사 앞에 가서 내가 이거 해서 판사 꼼짝 못하고 등고 가만히 끝나도 말 안 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 넘어갈 패할 수가 없어요 선거 다시 할 수도 없고 전자개표기를 다음에 써야 됩니다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에서 안 쓰면 또 돼요 혼법까지 밥과 다 돼요 또 지금 이것도 또 만약에 이번 선거만 국회의원 선거만 무효로 해서 몇 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무효 그리고 다시 해요 그래서 반대 당이 야당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 때는 전자개표를 그래서 여기 QR코드에 부정 있다가 난리 신고만 안 하고 전자개표를 써서 또 갑니다 그럼 또 당선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통당 미통당이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기본이에요 옛날에 동맹관계였다 이거죠 둘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동맹관계에 있다 이거죠 동맹관계에 있는데 잠깐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서로 정도가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합해지는 겁니다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개표를 그건 말이 됩니까 자기가 표현을 받는 아 내가 또 한 마디 안 했군요 이해창 씨를 만난 예약해 주시죠 안 했죠 그럼요 이해창 씨도 다 경기 출신들이죠 네 문재근은 경기 출신들이 많네 아까 김영호 씨는 말했죠 네 김영호 씨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어느 국회 아 이제 후배가 거기다 후배가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다 떨어져 끝났으니까 이해창 씨를 한 번만 나자고 좋습니다 해서 갔어요 나하고 단 둘이 간 겁니다 그쪽에서는 이해창 씨랑하고 참모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증언 증언 내용을 증언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제 기술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왔더니 완전히 내 말을 알아들었어요 자세히 설명하니까 내 앞에서 무릎을 딱 쳤어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아차 내가 서 아 이제는 액션을 할 것 같다 그건 내 착각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발목이 잡힌 상태예요 그리고 과거에 뭐 김명삼하고 좀 사이는 마지막에 어쨌거나 발목이 잡혔어요 엄청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는 액션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통당 입장도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라든지 오세훈 씨라든지 김진태 씨라든지 이런 분의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 참 이제 오세훈 씨가 있었어요 뭔가 떨어졌어요 시장은 다 떨어졌네 국회에 나왔더니 시청에 나왔더니 그래서 이제 내가 알려줘라 할 때 누가 이제 전화했어요 했더니 이번에 아니 이번에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에 그랬더니 처음에 아무튼 할 것 같이 하다가 안 했대요 이 사람들 보니까 뭐 하려면 본부에다가 묻더라고요 한나라당 본부에다가 저도 그걸 하긴 했어요 항상 당 지도부에 뭐 물어요 당 지도부에 이번도 보니까 당 지도부가 미온 당 지도부만 허락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물흐물흐물 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면은 자기 후보 선택을 못 받거든요 그럼 다음에 떨어지니까 나라는 망해도 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나는 더 우선이다 이거죠 윤 박사님하고 저하고 관찰기가 거의 비슷하네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이분들한테는 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죠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어떤 약간의 그 브랜드 같은데 향후 방황에 좀 걸림돌이 되거나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뭐 나라야 산수 값산으로 갈 값이 별로 뭐 개의할 필요가 없는가 근데 오늘 정언 가운데서도 상당히 참 모아닿는 게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이제 자기가 당 대표가 될 때 선거 관리 업무를 중앙선거 관리의원의 위임 의뢰했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정을 해 주시네요 그게 확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야당을 공격하는데 우익이 좌파를 공격하는데 왜 좌파말 듣고 그런 소리를 해요 자기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연구소 카이스트라던가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의뢰하면 간단 그 그 당에서 또는 권한대행일 때는 국가 돈 예산으로 됩니다 그거 얼마 안 줘도 돼요 아니 국가 학교는 무료로 될 겁니다 대통령 지시험은 무료로 돼요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대표 선출할 때는 또 선관위에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발목이 잡힌 거예요 황교안 만들어 준 거네요 네 발목이 잡혔으니까 발목이 잡혀요 자기는 아이고 나 망하고 흥행하는 건 나 관심 없어 이거 잘못하다 내가 이거 반대했다가 발목 잡히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연박사님 꼭 뭐 몇 억을 줘야 발목 잡힙니까 아닙니다 천만 원을 딱 주고 처음에는 뭔지 모르게 딱 준다 이겁니다 주고 아이 고맙다고 나중에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다 그 돈은 이번에 그 전자계택 그런 거 좀 도와달라고 드린 겁니다 돌려주겠어요 그럼 말 봉하죠 천만 원 좀 심하죠 몇 천만 원 치면 국회는 말 안 해요 내가 내가 어느 정도 그걸 이런 말 하면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너무 빨리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미국식 민주주의를 우리는 2조 시대에 거의 노예 생활을 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노예 노예 집단이에요 그 왕조 뭐 귀족들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이쪽에는 노예죠 거기 이제 평야가 많으니까 아주 가혹한 노예 지도들만 있어요 지도들 나머지는 다 노예예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뭡니까 세계 최첨단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걸 좀 변형을 시켰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윤여길 박사님 항상 강근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되게 되게 너무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던 말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떻든 참 어떻든 뭐 뭐 안 되겠네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 갖고는 이거 말은 해야죠 알려야 되니까 그러나 성공할 보장은 확률적으로 30% 오늘 아마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왜 미통당이 그렇게 미온적인지 그렇죠 왜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미온적인지 왜 그 당에서 유능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 게 없습니까 이제 연세들이 좀 드셨으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좀 한번 야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것도 저 마이크를 좀 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대국민 좀 선언하신다고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네 아이고 민주주의는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우리 수준에 맞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젊었을 때 나도 반대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러나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민주주의 하다가 망한 나라가 알젠틴 베네수엘라 다 망했어요 그리스 아 민주주의 좋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면 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정권이 돼야 된다 국민을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국민을 사랑하죠 지금 중국은 왜 안 되는가 하면 인구가 십사학인데 몇 십만 몇 백만 명 죽어도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러죠 그냥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해하느냐처럼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젊은이 내가 한 마디 중요한 걸 뺐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이거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때가 고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해방이 됐을 때 5살이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6.25를 6.25 났을 때가 11살 5학년 때였어요 국민학교 5학년 뭔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게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 와서 잡을 세 개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세 개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세 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어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세 잡을 뛰게 여덟 시간씩 24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노력해서 벌어서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은 좀 도와줘야지 해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용어가 그때 나온 겁니다 자식이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능 용기가 없고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져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거져주는 거 거져주는 거 거져주는 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몇 푼 주니까 지금 제가 대모대회 그전에 한참 할 때 겨울에 그 뭐죠 그 촛불 시절 때 나가보면 우리 쪽 대모 우리 쪽 대모 할머니 할아버지 잘해야 아저씨 아줌마가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홍콩을 보세요 그럼요 홍콩은 지금 내가 CNN 같은 거 보면은 몽둥이 갖고 다 젊은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근처에도 없어요 아저씨 아줌마도 없어요 거기 다 젊은 아이들이에요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경찰하고 싸웁니다 오늘 윤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정차선 님이 의심했던 조작선거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권력자들의 장난에 국민은 쏟고 있으면서 그걸 알지 못하니 부하통이 터집니다 오늘 정언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참 그 홍콩은 배기가 살아있죠 결기가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린 그런 2조 시대로부터 일본어 억압하게 살았고 그 아이들이 영국시민질을 했는데 거기에는 민주적인 자본주의적인 시민질을 했죠 그래서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아주 긴급하게 윤 박사님을 모셨는데 여러분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윤여길 박사님이 세월을 쌓아온 분이 아니시면 말씀하시기가 힘든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학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개표기는 정거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것 자체가 만들어낸 숫자는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공학적인 관점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미통당이 그렇게 침묵하느냐 왜 그렇게 항교안 씨가 그렇게 침묵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기원 그리고 그동안 윤 박사님이 활동하시며 지켜봐온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카르텔 같은 것이 행성돼 있다 이런 말씀들도 더해 주셨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것을 시연에 가게 된 것은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 시민단체에서 난리 치고 뭔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 선관위,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을 쓸 때 왜 썼겠느냐 하는 거죠 왜 썼겠어요? 이기려고 썼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자 이것이 원래는 이 투표를 하면은 투표지를 이건 내가 선관위하고 다 확인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말 안 해요 그때 내가 정보공개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전에는 원래 이것이 당선이 되면 그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표용지를 보관하게 돼 있었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것이 3개월로 축소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도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소송을 그 전에 안 하면 다 폐기되는 겁니다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 또 폐기한다 왜 폐기합니까? 왜 폐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사람 죽이고 제가 이건 관계없는 일이지만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죽이는 거 화장하죠 네 왜 화장합니까? 높을수록 아니 이렇게 높을수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높을수록 화장을 안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충원에 갔다 매장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태워요 다 태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의심이 있는 것은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을 수 있다만 해도 저 뭐야 부검을 합니다 반드시 부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표지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옛날 거는 뭐 4년만 되면 옛날 거에도 4년간 유지가 되는데 3개월만 되면 이제 이게 하려도 못해요 그 법이 이제 3개월 보관하는 법이 개정된 게 김대중 대통령 때구나 그렇죠 그 전까지는 4년간 그렇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니 그 비용들도 아닌 건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4년 동안 보관해야 되죠 그래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합리적 의심을 그렇게 하시는 거 그렇죠 왜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뭘 기계도 왜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기계도 빨리 폐기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부정을 하려면 꾸물꾸물한 이것도 다 이제부터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재판이 막 들어가요 재판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원래는 이제 원래는 신사짓기회부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전자계획이 쓰는 목적이 신속하고 그러니까 유관 검사하는 것보다 빨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산이 절약된다 사람이 절약되니까 얼마 계산했느냐 그것도 물어봐야 돼 그럼 당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건 나한테 가져와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하는 거지만 내가 증거를 이제 잡았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이재진 그 치과원장이 이 사람이 열심히였어요 대전인 사람인데 손학규 씨가 군당에서 출마를 했어요 손학규하고 한나라당이 딱 단서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증거를 잡으려면 후보가 좋잖아요 후보가 돼야 이제 요구하니까 그래서 나와서 출마를 했어요 그 부정 잡으려고 출마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진 이재진 치과원 치과원장이 분당에 와서 출마를 했어요 그렇게 성급부정을 잡으려고 세상에 참 그분 지금도 계십니까 지금 있어요 그냥 언제든지 그분이 증거는 그분이 다 갖고 있어요 유지담이가 싸인 안 했는데 싸인했다는 거 유지담 씨가 직접 자기말로 아 나 이거 싸인하는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유지담 씨 싸인이 나와요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네 그렇게 갔어요 내가 소개하면 뭐 집념의 인물이네 그 분은 한이 맺혔겠네요 이게 완전히 그냥 문제들이 너무 많은 그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뭐 저 뭐죠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뭐 그냥 그때 이명박대 받았어요 이건 뭘 뜻하나 이명박이가 됐건 박근이가 누가 됐건 그 분은 실무 이곳은 완전히 빨갱이 다 참 빨갱이 말하시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생략하겠어요 빨갱이가 아니고 그 적성세력 네 존 북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만 네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네 이건 뭐 판사 검찰 다 제거하시겠어요 못하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여기 제이미 님이란 분이 세상에 공문서 보존도 중요수로는 5년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선거안 투표지를 3개월 지나서 없앨 수 있느냐 이거는 뭐가 그리 구리인지 서둘러 임면하는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한 달도 줄어드는 말이 그건 불확실해요 네 네 통화한 것은 3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윤여길 박사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진짜 몰랐던 걸 다 알게 돼서 아주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심사집계를 생략해야 된다는 건 어디서 또 나 이건 성원인이가 말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를 2006년입니다 내가 정확히 알게 2006년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왁싱, 왁싱하다가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정식으로 대답하겠다. 실무에다가 모르는 사람을 보내요. 정식으로 대답하겠다. 그래서 공문으로 온 겁니다, 이건. 자, 공문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시들 우리 선관위도 이것을 유관검사를 했다고 자꾸 하는데 그건 잘못이다.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왜?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가 안 한 개표는 다 무효. 신뢰성이 떨어진다. 선관위에서 공식 답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심사직기업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안 한 모든 선고는 무효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 이것이 중앙선관위의 원래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그걸 조금만 풀어주시죠. 네, 이거 뭐냐면은 이제 약간 혼란스러우신 분들. 자, 중앙선관위의 이것은 이제 국정감사 때 대답하는 겁니다. 네, 2006년도에? 네,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대답도 잘못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공문으로 답하겠다. 해서 이제 공문이 날라온 겁니다. 표시가 된 겁니다. 저도 있었는데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거 투개개표 과정에서 유관검사하고 뭐 이거 갖고 말이 많은데 이것은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해서는 안 된다고는 안 했지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유관검사 해야 된다면 하지 않은 노무현 때부터 다 안 했어요. 아는 데가 더 많아요. 이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까지만 딱 말해요. 자, 그러면 자, 중앙본부에서 선거 본부입니다. 이건 아직 본부에 아마 위원장 사인 받고 나갔을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안 하려고 이제 했죠. 그러나 이게 엉망이 되죠. 엉망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아, 우리가 유관검피합니다라고 얼떨결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선관위 직원은 재판할 때 나오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요. 왜? 우리 편에 저기 앉아 있잖아. 저기, 저기. 우리 편에 저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마. 몰라 그러면 난 모릅니다. 아, 이런 것도. 아,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왜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변호사는 법대는 사람은 나 그런 거 모르대요. 그렇죠? 이게 나라입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국정감사에서 정식으로 대답한 것은 2006년도에 2006년에 한 것은 심사직계, 유관검사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그거 해야만 된다면 그걸 하지 않은 모든 선거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거 다 결론 난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이 왜 부정합니까? 법에 그런 거 있으니까 공무원은 부정 안 한다. 믿어라. 그런 게 법조문에 있습니까? 없죠. 참 기도 안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를 믿어라. 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냐.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고차원껏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내가 이제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허여 사무총, 이번에 뭐 선거 김종인 씨 전에 또 나왔다 간 사람 있죠? 국회의장하고 최형우 씨 말고요. 네? 최형우 씨 말고 아, 최형우 국회의장했던 국회의장 이번에 저 미통당 그거 했던 사람 네, 김형우 김형우 아, 김형우. 아, 죄송합니다. 김형우 씨는 이제 그 사람이 한나당 사무총장이에요. 갈 때 나는 시민단체를 하나 대동했고 저쪽에서는 디지털팀이 나왔어요. 네. 이게 넷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시민단체의 증거 다 이야기하고 암소리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술적 얘기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대답한 걸 그대로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좌파, 좌파라고 하면 그 적성세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패거리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패거리가 후예라고 할까요? 후예라고 할까요? 그게 약간 공급스럽네요. 김영삼의 후예. 네. 김영삼 후예와 김대중 후예가 서로 짜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한테 대답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내 말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건 제가 왜 이런 말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구청장 했는지 알아요. 우리 구청장 구청장 선거할 때를 봐도 유광 검사에도 5% 그거는 차이가 납니다. 5% 차이가 나오면 정보 무효됩니다. 5% 플러스 많이 나오면 10%예요? 네. 그 정도는 눈으로 해도 나옵니다. 눈으로 검사해도 나온다는 것이 내 앞에서 김영호 씨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건 토론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딱 이랬었어요. 수고했다고 악수하고 나오면서 디지털팀이 있었잖아요. 기술팀이.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전자기화 폐기를 쓰라고 당에 건의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무튼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우리한테는 단 한 번도 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기술팀을 그래서 기술팀을 처음부터 배제한 거예요. 한나라 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전에 한 번 그런 말 안 되셨어요. 시어머니 때린 시어머니보다 말린 신의가 도움이 있다는 말 그전에도 내가 한 번 썼어요. 그거예요. 더 못됐어요. 한나라 등이. 그리고 김영삼은 내가 아까도 말씀 드렸죠. 김영삼 대통령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전교조를 복직시켰어요. 이거 우습게 보는데 천만원 이건 김대중보다 더 찬인 그거예요. 왜? 젊은 사람으로 다 빨갱이 만든다. 그리고 감수성이 감수성이 커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은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몸에 뱁니다. 여기 보니까 김정애라는 분이 황 대표가 조혜주 씨의 도움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한 마디 왜 황교안 씨가 그 말 많이 말이 많아요.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뭐 당에 가서 안 만나 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 가면 안 만나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 많은 중앙선관위에다가 자기 대표 그걸 의뢰를 했어요. 대표 선출을.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개표를 한 겁니다. 결론을 내서 아 황교안 씨가 당선됐습니다. 황교안 씨는 완전히 발목이 잡힌 거죠. 중앙선관위에.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자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황교안 씨가 당선된 거로 놔요. 나는 이제 완전히 발목 잡혔죠. 그렇죠. 나를 당선시키는 사람이. 그때 이제 그렇게 그 자유한국당에 당대표 선출을 맡길 때 그때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걸 선관위에다 맡겨요.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 중앙선관위위원회에 그 선거위임 선거관리위임을 맡길 때 그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말도 아니죠. 아니 지금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를 조작한다고 말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나를 뽑아달라고 거기다 의뢰하는 것은 나를 뽑아주세요. 당신들 잘 할 수 있잖아. 나 좀 뽑아주세요. 이거 저 간접적으로. 내가 그 양반하고 말은 안 해봤어요. 그렇다. 그렇지만은 그런 뜻이겠죠. 그때 모바일도 많이 썼거든요. 모바일이 모바일이 그런 것은 모두 다 모바일이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쓴 건 절대 안 돼. 모바일이 장난 안 얼마든지 잘 쓰니. 아 그건 더 이해를 또 하나 만들죠. 자. 민주당 자체에서 박지원씨하고 박지원 반대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 이름은 정확히. 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누가 뭐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박지원씨가 이제 이겼어요. 아 이겼다고 그래. 반대파에서 아 저 조작이다. 이게 같은 뭡니까 이거 빨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적성 태력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기술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양공대에 그 사람들과 한패거리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개 교수래요. 전상과 교수래요. 의뢰했어요. 딱 하면 아 이게 조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는데 자기들끼리 해낸 것이 조작이 됐으면 그렇지 않으면 전작교육을 조작한다고 말이 많은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박지원씨가 즉시 양보했어요. 아 없던 걸 하겠다. 그것은 시문에 놨고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내가 어디가 세미나 하는데 그 그 반대로 당위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 하더라고 이번엔 그 투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탈락을 하니까 박지원씨가 자기가 포기했다. 그게 대개 몇 년입니까? 최근 최근이겠네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박지원씨가 당대표 될 때 아니 당대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뭘 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씨하고 반대파구가 붙었어요. 그때는 아마 박지원씨가 셀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 이번에 뭐 그 참 신기했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교환 대표가 총대를 매면은 네. 엄청나게 동력을 받는 일이었고 그다음에 본인은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부정선거 문제였고 제가 그전에 대법관 은퇴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법은 잘 아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이거 안 되게 돼 있대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야당에서 한나라 그 당시에 반대당 대당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해서 나 이거 선거 포인트다 간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대요. 지금 법이 완전하지는 않답니다. 그게 적당히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반대당에서 공문 뛰고 난리 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단 한 번도 한나라당 및 이 급 후에 둘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전자기팩에 대해서요. 전자기팩에 대해서요. 사형에 대해서. 전자기팩 사형에 대해서 중앙선거관이 단 한 번도 반대 의견을 안 냈어요. 그런 거 시민단체에서 오면 막았어요. 방문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나도 한 번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만난 것이 이제 황순 뭐 또 사무총장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시민단체가 간다고 해서 시민단체는 주로 증거 위주로 하니까 내가 기본적인 설명하려고 예고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만난다고 그랬대요. 만난다고 해서 내 이름은 말을 안 했어요. 만난다고 해서 간다고 했는데 딱 가니까 핵심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만나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또 거저예요. 자기가 전자기팩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그거 잘못된 것을 알려주겠다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양삼 후예 애들과 김대중 후예가 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뒤집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없이는. 어쨌든 시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미약하게 보이지만 또 합치면 그 힘이 크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갔으면 우리가 안 되겠다는 점을 한 번 더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